현대위아가 펠리세이드와 소렌토 등 SUV 인기에 힘입어 사륜구동의 핵심 부품인 PTU의 생산량 확대와 기술 개발에 힘을 씻습니다. 현대위아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중 처음으로 PTU의 누적 생산 천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변속기라고도 불리는 PTU는 전륜 기반 자동차의 일부 동력을 뒷바퀴로 분배해 사륜구동으로 바꾸어주는 부품입니다. 1983년 PTU의 첫 생산을 시작한 현대위아는 지난 2015년 누적 생산 500만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PTU 생산량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UV 차량이 인기가 급증하고 사륜구동 부품이 안전운전을 돕는 주요 부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덕입니다. 현대위아는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륜 기반 SUV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등 후륜 자동차와 전륜 기반 세단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사륜구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후륜 차량용 사륜구동 부품인 ATC, 사륜구동 제어장치인 전자식 커플링을 개발해 양산 중입니다. 현대위아는 후륜 차량용 사륜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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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차량